컴수리존에서 올리는 후기 동영상은 완벽하게 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올리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증상에는 이렇게 조치하고 저런 증상에는 저렇게 조치한다 아무리 원인이 증상이 똑같더라도 해결 방법은 다양하다 그리고 다양한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는 것 뿐이구요 상세하게 초보자가 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올려드리는 건 아니에요 참고만 하시면 좋겠구요 상황에 따라서는 저희가 이제 개인적인 컴퓨터를 이용해서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올려드리기도 해요 하지만 후기 동영상은 대부분 어떤 증상에 대해서 이렇게 해결했다 이렇게만 보시면 될 것 같구요 컴퓨터를 조금 아신다고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에요 그런데 컴퓨터를 전혀 모르시면 오히려 도움이 안 되실 수도 있어요 참고하시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컴퓨터입니다 H 컴퓨터를 사용하시는데 갑자기 이제 이렇게 메시지가 나오구요 하드 에러가 발생을 해요 이렇게 보이면 기본적으로 부팅 파일이 깨졌다고 보는데 저도 처음에 그냥 단순히 윈도우 손상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좀 자세히 읽어보시면 하드 고장일 가능성도 없구요 그래서 아마 에러가 발생을 했나봐요 본체를 확인을 하는데 저희가 바이어스로 진입을 해 봤어요 그런데 하드가 인식이 전혀 안 돼요 그래서 아마 하드 에러가 발생을 한 것 같구요 만약에 인식이라도 하면 상황은 달라지죠 기본적으로 포맷을 해 봐야 되고 자료가 있다면 자료 백업 용무도 확인을 해 봐야 돼요 그런데 이번 경우는 자료가 필요하다고 하면 데이터 복구를 하셔야 되는 거고 우선 하드가 인식이 안 돼서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교체를 하시기로 했어요 이번 기회에 업그레이드도 하면 좋겠죠 그런데 그게 기본적인 사양도 중요해요 지금 i5 4세대 모델이구요 메모리는 8GB가 제공되어 있어서 지금 일반 하드디스크를 사용하고 있죠 이렇게 일반 하드디스크가 보이시죠 먼지가 이렇게 쌓여 있는데 더 빨리 고장 안 났던 게 어떻게 보면 더 이상할 정도인데요 ssd로 올리기로 했어요 만약에 이 상태에서 ssd로 바꾼다고 하면 속도는 굉장히 빨라질 거에요 3,4배는 빨라지는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V형 컴퓨터를 쓰신 경우 대부분 다 ss 교체를 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거에요 H 컴퓨터는 구조가 진짜 잘 만들어져 있어요 우선은 기존의 하드디스크를 빼려면 나사 4개만 풀어주면 쏙 빠지게 돼 있구요 그 다음에 이제 케이블은 다시 연결을 해야 되니까 미리 준비를 해 놓은 상태고요 ssd는 기본적으로 가성비가 뛰어난 제품을 이용해요 가격도 싸고 장고장이 없는 제품으로 이용하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여러가지 기종을 써보는데 이 모델도 꽤 괜찮더라구요 가성비가 뛰어나요 기존 하드디스크는 분리를 했구요 지금 ssd를 장착한 모습인데 지금 사진 찍을 때만 고정이 안 돼 있을 뿐이지 바로 고정은 다 해 드렸어요 그리고 이왕 뜯었으니까 청소도 해 드리면 좋겠죠 많은 분들이 ssd를 교체할 때는 교체로 끝난 줄 알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ssd를 교체를 했더라도 윈도우 설치는 다시 해야지 전상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구요 바로 이 사양에 맞게 윈도우 10으로 설치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빨라요 기조랑은 완전히 틀리겠죠 간단한 설정만 마무리하면 이제 바탕 화면이 나오는데요 윈도우 10은 장점이 많아요 많은 분들이 오류가 많다 뭐 충돌이 많다 불안정하다고 하는데 요즘에는 오히려 윈도우 7 보다 더 빠르구요 안정선도 뛰어나요 오히려 훨씬 더 좋아요 그런데 예전 기억만 가지고 지금 얼마나 이게 좋아졌는지는 모르시더라구요 윈도우가 설치되자마자 각종 드라이버를 설치를 하고 있구요 대부분 다 자동으로 잡을 수가 있어요 업데이트를 통해서 그런데 사운드 드라이버 디스플레이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무선 랭카드가 안 잡혀있죠 블루투스가 안 잡혀있는데 저 부분은 업데이트로도 설치가 됐구요 그래픽 드라이버도 한번쯤 재부팅하면 설치가 돼요 추후에 그리고 사운드 드라이버는 거의 대부분 설치가 안되던데 별도로 설치를 해주는게 좋구요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시던 인터넷 창을 여시던 기존과는 전혀 다른 속도를 보여줘요 굉장히 빨라졌어요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만족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권장하기 전에 미리 먼저 말씀하시는 분들이 요즘엔 더 많아요 이왕이면 SSD를 바꿔달라 이런 분들이 많아가지고 저희도 항상 소질을 하고 돌아다니는데요 한 사람 앞에 용량별로 거의 4개 5개씩 들고 다녀요 그만큼 잘 나가요 마무리는 최적화로 마무리를 지었구요 간단하지만 효과는 굉장하죠 그리고 윈도우를 사용하면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절전모드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드웨어 고장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고 윈도우 문제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어떤 특정 기능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 같은데 아직도 완벽한 해결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아예 그 기능을 꺼버리는 거구요 지금 이 최적화는 뭐 포맷 하자마자 바로 해도 되고 가장 나중에 해도 돼요 제가 볼 때는 가장 나중에 하는 게 정확하다고 판단을 하는데요 이제 그건 상황에 따라 틀린 거죠 오늘 하드웨어는 이제 하드디스크 고장으로 인해 발생을 했고 더군다나 이제 사양에 비해서 어차피 하드디스크는 조금 추세에 안 맞는 거구요 그리고 이왕이면 업그레이드로 소독까지 빨리 해주면 좋겠죠 어쩌면 이게 다행일 수도 있어요 ssd를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현장에서 바로 조치를 해 드렸어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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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iż